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총선 말이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전쟁이 같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첫째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선거 2022년 지방선거 모두 다 조작을 했습니다. 사전특표를 조작했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선거구별로 후보별로 그 선거의 특성별로 10%를 넣을 건지 5%를 넣을 건지 25%를 넣을 건지 45%를 넣을 건지 60%를 넣을 건지를 결정해 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와 모두 다 새로 만든 숫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이꼴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가짜 득표수 이꼴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조작된 득표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다 밝혔지 않습니까? 몇 표를 도둑질했는지 동별로 몇 표를 도둑질했는지 더 자세하게 분석하려고 하면 투표소별로 해야겠지만 투표수는 너무 많으니까 동별로 몇 표를 도둑질했는지를 다 까발리긴 거 아니에요?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한 경험은 충분히 축적이 되어 있고 이미 짜놓은 조작 프로그램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추가 비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그런 경우에 한계 비용이 제로다 이야기합니다. 조작을 또 하더라도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작감만 접어넣으면 다 돌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지금 2024년 총선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전망을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은 2021년도 4.7 보궐선거입니다. 박원순과 오그돈이 성추행 사건을 물러났기 때문에 민주당은 죽었다 깨어나도 승리할 수 없는 선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작을 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이 당일 투표에서 압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5, 6%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40% 이상 정도가 박영선이 동 단위로 보면 박영선이 사전투표에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추정을 해보게 되면 선거구별로 10% 조작하는데 15% 조작하는데 여러 군데가 있는데 종로구가 가장 톱입니다. 30% 100장 가운데 오세훈이 얻었던 30장을 뭐죠? 박영선에게 넘기는 조작을 한 겁니다. 부산시장은 박영준이 10%를 조작을 한 겁니다. 박영준이 뭡니까? 부산은 16개 선거구인데 그냥 눈 감고 한 겁니다. 10% 집어넣고 돌린 겁니다. 그냥 한 군데 차이가 없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리할 수 없더라도 조작하는 겁니다. 승리할 수 없더라도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anytime any place as much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2021년도 보궐선거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전투표 조작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주류 언론이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러나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정권이 바뀌고 한 달 만에 치러진 선거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전망했습니다. 4.15 총선처럼 화끈하게 조작한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조작하지 않는다. 세 번째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조작한다. 저는 세 번째가 될 가능성 높게 봤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선거 데이터 분석에서 다 걸려들 것으로 봤습니다. 예상대로 2021년도 2020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는 모든 선거를 다 조작했습니다. 교육감선거부터 시도 지사선거 그다음에 시장군수 구청장선거 다 조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육감선거 서울시 교육감은 조전역에 대해서 60%가 이렇게 빼앗았습니다. 종로구에서 60%를 빼앗았습니다. 조전역이 100장 얻은 데에서 60장을 조연히 함께 여러분들 전산주로 다 이동시켜준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 할아버지가 등장하더라도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광역시의회 기초의원들도 다 조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보게 되면 차익각 그래프를 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 말씀 보시죠. 2017년부터 모든 공직선거를 다 조작했다. 2021년도에 보궐선거는 승리 가능성이 없는데도 조작했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조작했다. 결론이 뭡니까 2024년은 조작할 거다는 거죠. 사전투표를 조작할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여론조작이 심각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조심스러운 조작을 하겠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뜻하지 않은 그런 사건으로 바닥을 치거나 이렇게 되면 화끈하게 조작을 하겠죠. 그때 민심 여부에 따라가지고 민심에 적절히 연동시켜서 사전투표 조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이 나오더라도 나경원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완전히 미친 세상입니다. 나는 출세고 뭐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어떻게 인간들이 이런 인간들하고 같은 하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엑스 같은 새끼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언론을 통제하고 무슨 뭐 유튜브를 통제하고 다 괜찮다 이야기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떻게 너가 이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 2024년 총선은 윤석열이 그냥 힘을 못 쓸 정도까지만 그냥 만들 끌어봅니다. 그다음 이런 대미 클라이맥스 절정은 2026년 대선은 반드시 뭡니까 이번하고 달리 이번하고 달리 완전히 뭡니까 우파들을 아웃시키는 조작을 하겠죠. 그래서 50년 좌파장기 집권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래 생기기로 거짓말을 하거나 무슨 과장을 하거나 이렇게 생겨 먹질 않았습니다. 출시를 위해 가지고 주구처럼 뭡니까 없는 범죄를 만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주 한국에 대해서 한멸을 느낍니다. 한멸을 나라가 이렇게 이런 백척관두에 섰는데 어느 인간 하나의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면은 이게 큰일 난다 이렇게 이게 없는 겁니다. 정권이 교체가 될 거고 그다음 뭐죠 이 정권에서 날뛰던 순두들로 감방을 집어넣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나리오지만 대단히 논리적입니다. 2024년 개봉박두 총선 결과 국민의힘이 뭡니까 일시 단결해가지고 무슨 좋은 후보를 다 내세운다 뭐 쓸데없습니다. 그 사람은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마일단 조작을 하겠죠. 그런데 그때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상당히 낮거나 여건이 뭡니까 내분으로 인해가 힘들게 되면 그러면 더 심하게 조작하겠죠. 어쨌든 간에 조작은 뭐죠 집권 후반기에 힘을 못 쓰게 만들겠죠. 그러나 편하게는 안 할 겁니다. 왜 대통령 선거랑 큰 선거가 2년 후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이런 큰 선거는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눈 딱 감고 할 겁니다. 이번처럼 1% 정도가 아니고 그냥 화끌하게 뭡니까 정권 잡고 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제가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그동안 선거 문제를 다뤄오면서 이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나라를 중국의 발 아래에 이런들 끌고 갈 건지가 보이는 겁니다.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어쩌면 자식들하고 같이 살아야 될 이런 나라에 이렇게 무책임한 인간들이 나라를 이끌고 대법원을 이끌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신문 보시기 바랍니다. 다 허당인 겁니다. 다 뭐죠. 본질과 핵심은 언급하지 않고 그냥 이벤트만 가지고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정말 내가 볼 때는 이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완전히 틀겠죠. 논평이란 건 그냥 끝내버리면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렇게 재밌고 유쾌하고 발랄하게 그렇게 방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끝에 가면 이렇게 좀 심각해지네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